기업 시민 포스코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기업 시민 활동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비전인 위드 포스코, 위아더 포스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위드 포스코는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사회 구성원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임직원과 함께 신뢰와 창의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 시민 활동을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영역별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도 모든 사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윤리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협력사, 공급사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협업하고 동반 성장하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포스코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편지가 와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포스코는 치열한 경쟁 속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사인 우리인텍과 함께 성과공유제를 통한 고유율 레드필러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에 걱정이 따르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깊은 신뢰를 쌓고 있는 포스코와 우리가 아니면 변화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힘을 합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포스코는 우리인텍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제품 공급권을 보장해 주었고, 포스코의 기술자문단을 통해 설비와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으며, 온습도에 예민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과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사가 거둔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포스코는 3년간 총 누적 약 20억 원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인텍에게 절감 비용의 50%인 10억 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또한 인텍은 세계 최고 제품이라는 평판을 얻어 해외 판로가 확대되어 매출 양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렇게 업계 레드된 레들필러는 포스코의 제품 품질 양상에도 기여하며, 상생의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텍은 직원 수가 30% 증가했으며, 성과 공유제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실험난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한몫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스코 그룹 직원들은 동반 성장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포스코 가진 특허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고객사하고 같이 나누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협력사도 마찬가지죠. 협력사에게 경영 노하우나 기술을 가르쳐준다면,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들과 같이 근무하는 우리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게 동반 성장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기업과 임직원, 그리고 또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다소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함께 어떤 결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기업 시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동반 성장 프로그램은 협력사 및 중소기업과 공생공존하는 대표적인 포스코의 기업 시민 활동이며, 특히 QSS는 포스코형 현장 혁신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이나 공정 개선 등에 주로 적용하여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QSS의 적용 범위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포항과 광양의 지역사회까지 확산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획기적인 혁신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 포스코의 QSS 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은 곳으로부터도 편지가 와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서한안타민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내장재. 안타민은 900도씨에서도 타지 않는 혁신적인 소재로 유럽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불량률로 인해 회사는 존폐위기에 있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포스코의 QSS 혁신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마침내 2016년 1회 QSS 활동을 도입하여 약 3년간 컨설팅 지원을 받아 혁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생산량과 납기에만 급급하였던 서한안타민은 QSS 컨설팅을 받은 후 크게 3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성과와 비례함을 공감하게 되면서 경영층이 변화하였고 변화관리 교육을 통해 회사의 어려움에 전직원이 공감하면서 직원이 변화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개선활동을 통해 현장이 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은 3.5배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2배나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죠. 또한 서한안타민은 해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불현내장 마감제를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 성공하여 2019년 산업훈장까지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스코의 QSS 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과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크게 개선된 점은 작업 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써 우리 작업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 설비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가 작업자에 의해 스스로 관리가 되면서 경쟁력이 되살아났고요.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마스터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명을 많이 듣고 나서 그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구석구석 주변을 둘러보면서 물품이나 또 이런 게 또 노후된 게 있으면 교체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QSS 덕분에 포항시 기관부터 해서 시장까지 어느 재래시장까지 구석구석이 지금 청결해지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그래서 외부의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포항시 구석구석이 QSS를 함으로써 깨끗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